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의 효과 나오죠? 여러분들 그림공법은 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도시개발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법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먼저 청사진을 그려낸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원래는 개발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그럼 이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해가지고 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그에 따라서 뭐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죠? 개발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는 게 하나 구역을 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도 되는 지역들 공자생 외국삼 이런 여섯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예외고 원칙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에 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누가 지정권자였습니까? 원칙은 중간대방 시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대도시장이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다만 이 자들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전부터 이상 되거나 저자들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지정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배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한다? 우리 최고 대빵인 국토교통장원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다섯 가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중국공 긴급협의라는 단어가 있었죠 두 번째 지정권자였다냐? 아니 지정요청자도 있었다 그래서 지정요청자는 시 도지사 밑에는 시장운수구청장들이 우리 시군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했어야 하고 지정을 요청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국장한테도 직접 요청하는 자가 있었죠 중앙행정인의 창이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누구도 있단다? 지정 제한자도 있었다 이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체나 조합은 아직 설립도 안 됐으니까 그 셋을 제외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들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체 2사에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운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치료기관의 장이 30만 전부터 이상 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그때는 최고 대빵인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제한은 크게 두 가지였었고 이때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통일을 받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을 받은 국장이나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은 그 제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다만 예비적으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장 2개월까지 그때까지는 그 검토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 두 번째 지정 기준이 있었죠 이때 지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는 너무 좁아서는 아니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면적이 작아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1만 지역부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는 공업 지역은 규모가 더 커야 된다 3만 지역부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또 녹지 지역 중에 보존녹지 지역은 거기는 개발하지 말라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럼 도시적 외지역인 관농자 관리지역, 농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인데? 30만 지역부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지역부터 이상만 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아파트, 연립대, 건설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악의 국정과 협의를 거쳤다 더 번째는 도로법상에 도로를 설치한단다 이런 초등학교 용지 확보 도로 설치라는 이쁜 짓을 하면 니들은 30만이 아니라 10만 전부터 3만 대도 도시적 외지역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것이 지정과 관련된 기준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규모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었다? 네 군데 있었죠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단에게 했고요 국장이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한 지역 그래서 취계지구,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르라는 국장은 지멋대로 지정한다, 면적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여기까지가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세 번째 지정하는 절차를 살펴봤었습니다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못한다, 기초조사한다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이 주민의 의견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시두사인 배빵들은 의견 안 듣고 쫄따구인 시장우수 구청장에 대해 송부해서 시장우수 중에 의견을 듣는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지역에서 말하는 데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10살 이상 일반인에게는 공남시켜야 된다라는 공곰이 공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100만제부터 있을 때는 공채이라는 걸 개최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 행정인의 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라는 걸 하면 도시계발구역은 지정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발구역 지정고시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도시계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이것이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써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계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로써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있을까 도시계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자 그림으로 보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는 시골지역이었다고 가정해봐 농림지역 농사나 임업 같은 걸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다 이번에 뭘 지정했습니까 여기를 도시계발구역이라고 여기다 지정한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 면적은 얼마에 됩니까 이 면적은 얼마에 상대해야 되죠 자 아까 했었잖아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예지역이고 외예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에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연립대 건설기 포함되고 초납경지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도로밥상에 도로를 설치했다 이분이 되면 30만이나 10만 이상만 내도 된다 라는 걸 알았었잖아 근데 취계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또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있었죠 어쨌든 농림지역이니까 원칙은 3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도시개발구역은 이 지역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 될 지역이야? 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용도지역상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고 동시에 이 지역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죠 그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때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용도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또 하나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되는 것이고 왜? 인과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역이라고 했으니까 일치감치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역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여기가 뭐랍니까? 취락지역으로 합니다 취락지역으로 자, 또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랍니다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랍니다 도시적 외에다가 지정된 여기 농림지역이요?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요번에 뭘 지정했답니까? 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호시했다면 요 지역을, 여기를 각각 도시개발구로 지정호시하면 원래부터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란 뜻입니다 원래부터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이런 지역을 요번에 도시개발구로 여기를 지정하면 여기는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로 본다 안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도시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도 아니한다 그냥 취락지구요 그냥 도시적 외에 지정된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건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그거로 보지 아니한다 요것도 말이 좀 어려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자 지정되면 언제까지 고시할까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을까 넘어가고 세 번째 그럼 이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안에서는 함부로 개발행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거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어차피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각각의 토지 수요자가 지멋대로 여기다 개발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또 건물 다 때려보시고 새로 도시 만드는 동안 또 돈 들어가죠 쓸데없는 그런 국가적 재산 낭비를 하는 건 하지 못하도록 그런 개발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뭐 했었죠?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가 있었습니까? 공고 했었죠? 그래서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남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나면 그 이부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바꿔란다? 허가 바꿔란다 이것이 전 시간에 미리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구역이 지정고시되기 훨씬 이전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면 그 안에서 이 이후부터 개발행위 하는 거죠 주민들에게 공고를 한 이후부터는 개발행위 하는 건 뭐 바꿔란다? 그건 허가 바꿔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그때부터라는 것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하는 건 당연히 허가받는 거고 훨씬 더 선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 있어도 그때부터 허가대생이 된다는 것 그거를 기억합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건 몇 가지겠다? 일곱 가지 건공형체 풋물죽 그건 여섯 가지가 아니야 건공형체 풋물죽 하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중요한 건 첫 문제에서는 여섯 번째 물건을 싸놓은 행위 해놓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싸놓을 때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싸놓을 때도 그때는 뭐 받는다? 허가 허가를 한다 그것도 첫 문제 나왔다는 걸 기억하고 7번에는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고 했죠 나무를 베어내거나 또는 나무를 심는 것들 아까 말한 가시오피 나무 같은 약용심물을 심어가지고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짓것들 벌채는 뭐죠? 산이 많으면요 나무들이 많으면 개발행위 허가 안 나죠 산에 그걸 임목본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산지관리법 같은 데 보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큰 나무들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요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무들한테 약을 주입해가지고 나무를 다 고사시켜서 말라죽게 해가지고 그걸 베어내고 거기다 나무들이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는 가끔 가다 그짓거리 하거든 그짓거리 하려면 좀 서두르지 말고 몇 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죽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에서 사람들이 다 알죠 저 나무들 다 죽은 거 그럼 산림청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거 결국은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죽이면 안 돼요 만약에 개발하고 싶으면 조금씩 조금씩 죽여야지 포함나게 그래야 현명한 건데 어쨌든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낸다? 안 나거든요 따라서 그걸 벌채 같은 거 하는 건 그런 건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심는 것도 함부로 심지 말라 그것도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 쪽으로 하나 올라가서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 다 들어가 또 건축물 짓는 걸 어차피 살고 있는 척 하고 있고 생활하는 척 하려다 보니까 연구건축물을 짓지 않고 태반이 뭐로 짓는다? 샌드위치 판델인 보통 가건물로 짓습니다 가건물 그게 가설건축물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 짓는 것도 뭐 받으라는 얘기야? 허가대상이라는 것들 조심하시고 본건축물이라 임시로 짓는 가설건축물 건축도 허가대상이고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건대용 이렇게 보세요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가 다 허가대상이라는 게 도시개발 구역이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맨 밑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격려한 개발이 있더라 허가 안 받는데요 첫째, 재복구나 재난수습위원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법에서는 재복구나 재난수습위원 응급조치는 조치해놓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도시개발은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1개월에 신고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다 허가받지 않는다 라고 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제학위원 토지형절변경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나번 보면 농사 지켜라는 경제학위원 토지형절변경 이거는 전부 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국토법에서는 세 가지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 있었죠? 여기 필요 없습니다 경제학위원 토지형절변경은 다 허가받지 않는다 또 라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싸놓은 행위 남겨두기로 결정됐다는 건 여기는 까뭉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까뭉개지 않겠다는 땅 위에다가 물건 싸놓는 건 문제 됩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죠 거기 있는 건 어차피 까뭉갤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게 중요하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 우리 분재 같은 거로 쓰기 위한 그런 나무들 있잖아 그걸 임시로 식제하는 거, 임시 심어놓는 거 이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제는 제외라고 됐잖아 그럼 경작지, 농사진려고 하는 논이나 밭이었는데 거기다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제한다면 그거는 다시 허가받아라 그건 허가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게 원칙인데 경작지에다 임시식제는 허가받아야 한다 혹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정비법에서도 똑같이 점이 된다 라는 걸 정리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허가의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런 7가지 개발행이 허가받으면 국토법에서 나오는 6가지 있었죠? 개발행이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그건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발행이 허가 7가지 받으면 국토법에 나오는 6가지 개발행이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죠 또 기준사업의 계속성 이것도 국토법에서 있던 것과 비슷해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그 안에서 인허가 등을 막고 이미 공산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 있었어 이미 건물을 짓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미 국역 지정되기 전에 건물 짓고 있던 사람은 계속 지어도 될까 안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득권 보호라는 걸 인정해서 이미 공산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는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3월이 아닙니다 3월이 아니라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둡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해가는 거 여기 개발이 제한에 관련된 권영들이 전부입니다 상당히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로서는 뭐 하는 게 있죠 그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 도시개발 구역에 첫째 지정권자 그죠 두 번째는 지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 여기까지가 2번이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거 아 여기다 써 놨구나 지정 절차 그래서 누가 지정하지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그래서 여기 2번이 어디다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것들이 지정 기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여기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나와 네 번째가 이제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도시개발 구역 지정구시의 효과로써 각종 행위지안 등 그런 내용들이 딴다 이거까지 바꿔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정된 도시개발 구역을 뭐 할 수 있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여기 해제 의제라고 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일정한 사육이 있으면 그 지정된 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도시개발 구역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가 바로 효과와 관련된 내용에서 해제 의제에 관한 것까지 자 그럼 해제 의제가 뭐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되는 거겠죠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해제 의제는 두 번째는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공사가 미시행돼 가지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부터 거기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도시개발 구역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언제부터? 다음날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환지 방식은 뭐하는 거라고 했죠? 종전했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 끝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까지 해야 환지 방식에서는 끝나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바꿔주는 걸 뭐란다?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때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반면에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다 자 어떤 계획에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까? 여기서는 세 가지 이 동그라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뭐 한 날로부터? 기준은 도시개발 구역이 뭐 됐다?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된 날까지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도 사업 시행자가 그 안에서 뭐 한 자란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죠? 실시계획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야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였는데? 그래서 인가 신청이 들어야 되는데 실시계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어떤 효과? 그 3년이 되는 날의 항상 여기는 다음 날이 들어가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어떤 효과?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 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도 있었죠? 먼저 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이라는 거 아까 있었죠? 선 먼저 도시개발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지역들 공, 자, 생, 외, 국, 삶 그 여섯 가지 있어요 그때는 부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이라고 해서 한없이 나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뭐 하지 않았다?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나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2년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개발 계획 수립고시가 2년에 없으면 그때도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에 났고 그로부터 다시 몇 년 원칙 3년이 되는 날까지 역시 실시계 인간 신청이 없어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개발 계획 수립고시 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간 신청이 없어도 그때도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넓대 얼마래?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면적이 넓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 계획 수립한다는 건 벅차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때는 이 2년이 5년이 된 날까지로 바뀌어버리고 이 개발 계획 수립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간 신청이 들어온 이것도 3년이 아니라 이것도 5년으로 늘어나는 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렇다 다만 조심할 건 이 첫 번째 나오던 3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간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죠? 이거는 면적이 33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묻지 않냐고 항상 이건 3년이고 옆으로 가서 즉 개발 계획 수립고시로 가서 내려갈 때만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이것만 2년이 5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더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그 내용의 마지막이 170 배지입니다 거기 용도 지역 등의 환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저 그림국법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할료 공고일 다음 날부터 거기는 도시개발 구역이 아니다 그랬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아까 도시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그냥 농림지역에서 개발 다 끝났어 공사할료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냥 도시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또 환지방 있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때부터 공사 다 끝나고 이제는 도시를 개발하는 구역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개발 끝났으니까 개발의 말을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도시지역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농림지역이었던 논밭이 있던 지역을 도시개발으로 지겨놓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식에 인가신청이 없으면 어떻다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도시개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아까 도시개발으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 구현을 갖잖아 이거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이것도 변동상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뭐로 들어간다?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이 장소는 하나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실식에 인가신청도 없었다는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개발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되버리면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이것도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뭐로 들어간다?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지역은 도시개발이 해제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종전의 용도적 농림적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보기로 했던 이유는 왜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기 수립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제됐으니까 도시개발이 해제됐을까? 개발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찍는 건 뭐된 거로 본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되는 효과와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찍는 건 폐지되는 효과가 있다 환원과 폐지라는 효과가 있다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셨죠? 자 이제 쭉 넘어가서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안에서 뭐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누가 사업을 시행할까? 바로 시행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행자라는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어요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시행자라는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시행자는 아무나 시행자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야 니가 가서 저 사업 시행자 해 라고 시행자를 지정해줘야 그래야 사업 시행자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아무나 시행자로 지정할까? 아니요 원칙은요 원칙은 몇 명 중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무려 12명이나 나옵니다 거기 쭉 열거 돼가지고 12명이라는 사람 중 12명이라는 자들 중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 그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라고 정리하죠 그럼 그중에 1, 2, 3, 4번까지 나오는 1, 2, 3, 4 그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 법률 용어는 아니고 강의를 편하게 해서 보통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눴습니다 그걸 공공시행자로 안다 여기서 공공시행자는 누구 누구다? 국지공청지 일단 이렇게 여우십니다 거기 국지공청지라고 여우시고 이때 국지공청지가 뭐죠? 국가, 지방다치단체 그게 행정청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에는 국가하고 지방다치단체가 있다고 했죠 그 자를 국지라고 하죠 공공기관 국지공청 전부출행기관 그다음에 지, 지방공사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 지방다치단체, 공공기관 전부출행기관, 지방공사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로 부르자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국지공청지라고 하자 그럼 이것만 하면 될까? 복잡해 또 해야 돼 공공기관에는 또 몇 명 있다? 여섯 명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몇 명? 여섯 명 어떻게 하죠? 토, 수, 농, 관, 철, 매 뭐라고요? 토, 수, 농, 관, 철, 매 이렇게 말하고 토는? 토지주당공사 수, 수전공사 관, 관광공사 철, 철도공사 매, 매입공공기관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수전공사 빠졌다 그럼 수전공사 두 번째 들었죠? 이와 같이 토지주택공사 수전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이런 자들을 뭐라 부른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고 이 자들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머지들은 대략 들어봤을 것인데 매입공공기관이라고 못 들어봤죠 매입공공기관은 캠코 같은 기관을 말합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돼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캠코입니다 걔들은 보통은 경매 말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얘들이 지나가는 건 공매 같은 걸 압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산 같은 걸 그걸 파는 걸 팔아주는 걸 이걸 하고 또는 그게 어떤 세금 같은 걸 체납했을 때 공매에 붙일 때 그때는 압류 같은 걸 대가지고 공매에 들어갈 때 그건 캠코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해 주는데 바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를 매입공공기관이라고 그 자들도 사업시장적으로 지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짜만 따서 토수농관철매라고 이러고 이런 공공기관도 사업시장적으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부출용기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여튼 전부출용기관도 된단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는 SH공사 그래서 SH공사라고 되죠 걔들도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사의 대표적입니다 경기도시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용인도시공사 이런 데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는 전부 다 지방공사라고 부르죠 그 자들도 사업시행자로 지점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뭐라고 공공시행자로 안다 국지공 정지 공 했을 때 공공이 하나는 토수농관 철매 여섯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민간시행자로서 누가 나온다 첫째 토지수유자 될 수 있죠 여섯 번째 조합 토지수유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 조합이 됩니다 다만 조합은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조합은 아무 때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는 못한다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두도록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조합의 성격이 뭐죠 토지수유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도시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합을 설립해서 할까 그러자 그러자 그래요 토지수유자들이 모인 거잖아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짓 하고 있다 지들 땅을 강제로 사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지사를 지가 파먹는 그런 막입니까 그건 안 된대요 따라서 조합은 지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조합은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 그럼 지들이 개발하고 지들이 갖는 거니까 무슨 방식 환지 방식만 되지 자기들 땅을 지들끼리 강제로 사들여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밖에 이전법임이라든지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12번 공동출자법임 이때 공동출자법임 이때 공동출자법임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뭐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들끼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런 걸 공동출자법임이란 단다 자 그래서 공동출자법임 중에서 위에 있던 국지공정지 공공시행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면 그게 민간시행자로 보지 않고 그건 공공시행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만 누가 공동출자법임 중에서 누가 출자하였다 공공시행자가 50%를 초과해서 지들이 출자해 가지고 공동출자법임을 설립하면 그거는 어떤 때는 민간시행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건 공공시행자 쪽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걸 구분하는 건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국지공정지는 공공시행자고 토지수의자 조합 이하여라는 전부 다 민간시행자가 원칙이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 175페이지 환지방식에서 시행자가 했습니다 자 우리 환지방식이란 뭐라 그랬죠 종전의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종전했던 토지수적의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환지방식이죠 그럼 누가 사업시행자 하면 제일 좋을까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그러면 누구를 시행자로 정하면 제일 좋을까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누구 땅 바로 여기는 토지수의자들의 땅 개발해서 누가 갖는다 자기들이 다시 가질 땅이다 그럼 이거 누가 개발할까 자기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수의자 너희들이 모여서 개발해서 너희들이 가질 땅이라면 그때는 누가 한단다 너희들이 사업시행자 하라 토지수의자가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수의자가 너무 많더라 수백명 수천명 됩니다 그럼 다 모이라고 하면 수백명 수천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때는 너희들끼리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거기 조합장도 있을 것이고 이사감사도 있겠죠 이러고 조합을 설립해서 그 조합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자 바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토지수의자 또는 조합을 1차적으로 그 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자들을 지정한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너희들 따니까 너희들이 하라 이 소리에요 그래서 토지수의자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다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 자보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할 때 조합이나 토지수의자들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안단다 바로 지방다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거기 175페이지에 1, 2, 3 하고 세 가지 중간 박스에 나와 있죠 그건 아직은 암기하지 않아 나중에 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방다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4번 나와요 중간 후에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이란 말이 나왔죠 요거는 28회 작년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28회 때 원칙적 시행자 중 원칙적인 시행자 중 1부터 4까지의 시행자를 뭐라 보죠 아까 공공시행자 국지공 정지 그 공공시행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단다 첫째 실시 설계 뜨는 거 두 번째 부지 조성 공사하는 거 세 번째 기반시설 공사하는 거 네 번째 그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는 거 토지 분양 여기 토지 분양이 중요해요 자 그런 네 가지 사유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공시행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개발사업자로 지정해서 선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네 가지 이런 것들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행개발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성문제가 작년에 출제 시 28회 때 출제됐던 문제라고만 기억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수업진도 나가다가 중간에 아마 라이브 강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는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시간 동안만 먼저 라이브 가야 하는데 그거는 진도를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테마별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서 나중에 이건 꼭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네 헷갈리는 것들 있어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막 헷갈려 그것도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테마 강의로다가 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라이브 강의 이루어질 때 이 도시개발조합하고 전비법에 나오는 전비사업조합하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 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에 시험 문제가 40문제 중에 그 세 문제가 조합에서 난다고 보면 돼요 도시개발법에서 한 문제는 도시개발조합 전비법에서 한 문제는 전비사업조합 주택법에서 한 문제는 주택조합 거의 그렇습니다 따라서 40문제 공법 중에서 세 문제는 조합과 관련돼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조합들만 별도로 쫙 목록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 그걸 하나의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정리해 드리는 그런 라이브 강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도시개발조합은 첫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면 받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조합 설립인가부터 봐야 된다 여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당연히 조합 설립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7명 이상 이 사람들 뭘 하죠? 발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실무에서는 발기인조합 이렇게 말하죠 발기인조합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7명 이상이 정관등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지정권자 여기는 지정권자가 바로 이 지정권자들이 원칙적인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럼 정관등을 작성해서 이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인간해 주세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라는게 첫 번째 내용이죠 그때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변경 중에서 무슨 변경이 있을까? 경면변경 곱 경면변경도 가끔 시험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기본서 176페이지 그 중간 밑에 나오죠? 시행령에 왔더니 뭐가 경면변경이랍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거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변경 인가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단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변경인가 봐야 되지만 이런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공고방법을 변경한단다 이런 경면변경은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때 중요한 게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수의자들 7명인 그 발기인들이 찾아다녀야 돼요 가가지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토지 수의자님 여기다 동의서 좀 적어주세요 라고 동의를 받습니다 최소 얼마나 받아야 될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의자의 동의와 토지 수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 그 동의 요건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션문제는 이거로만 끝나지 않아 여기는 항상 나올 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 그 밑에 심화학습도 션문제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면적 3분의 1을 따질 때 그 안에 보면 토지 도시개발 구형 안에 있는 토지 보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 토지 지도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국공유지 전체 중에서는 그것도 포함해서 동의를 받을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할까 그것 문제입니다 원칙은 뭐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해서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17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요 뭐라 돼 있죠? 처음부터 국공유지 동의는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유대상 토지 가지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는 면삼총의 동의 요건을 먼저 충족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법정 동의 요건인 면삼총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처음부터 받는 건 아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되 처음에는 사유대상 토지 갖고 먼저 받고 그라고도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서 그때는 면삼총의를 충족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죠 또 두 번째 토지 수요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여러 명이 수요했죠 그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해당 토지로 봅니다 자 내가 여기 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내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갖고 있는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우리 마누라 이름도 있고 아들 딸내미 그래서 네 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네 명 중에서 누구 동의받는다? 대표 공유자 한 사람 것만 동의받으랍니다 바꿀 수 없을 거 맞건 마누라로 받은지 하여튼 대표하는 공유자 한 사람만 동의를 받는다 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 사람만 토지 수요자를 본다는 것 따라서 네 명이 있다고 네 명이 다 토지 수요자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전부 다 인정해지면 하나 토지를 가지고 한 50명씩 들어오고 100명씩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의계권 해소할 때 총수 2분의 1이라는 이 인원수실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토지에 50명 있다고 50명한테 권리를 다 줘버리면 나머지 큰 땅 하나 가진 사람은 의계권 하나밖에 없잖아 그건 50대 1 불합리하죠 따라서 5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몇 명으로 본다?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그분만 그 전 토지 수요자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임이 관리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이라고 줄이죠 아파트 같은 거라든지 구분상가라든지 이게 등재되는 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각각의 그 구분 소유자를 뭐로 본다? 다시 각각 토지 수요자로 봅니다 아파트 같은 건 아파트 그 동에 회장님만 한계동 그 동 회장만 그 사람만 이런 토지 수요자로 볼까? 아닙니다 각각의 구분 소유권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다 각각 토지 수요자로 봅니다 또 구역 지정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남공고 라는 게 있었죠 아까 주민 이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일단 공남공고 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 이외에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허가바다라고 그랬잖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남공고만 있으면 그건 이제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거라는 그 공식적인 해명자리가 된 거니까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하는 건 허가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남공고가 난 이후에 공남공고를 위해 한 펼치 토지를 다섯 펼치로 나눠가지고 소유자를 구분 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이 각각 구분 소유했으니까 각각을 토지 수요자로 봐야 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버리면 땅이 전부다 잘게 쪼개지면서 소유자가 많아져버리면 사업 시행해봤자 별 이익이 안 나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남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들은 토지 수요자에 포함성이 않고 그런 공남공고일 전에 소유자로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만 토지 수요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공남공고일 전의 토지 수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삼총이 동의받는 거고 그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지속한 자들은 이 동의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토지 수요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엄벌을 할 수 있죠?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업 진행이 별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아이씨 안되겠어 안 할래 처리는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죠?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잖아 그 전까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합 설립 인가는 안 났지만 저 시두사나 대두시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가지고 나 동의한 것 빼주세요 처리할래요 라는 거 안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죠 두 번째 조합의 성격 됐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했죠 법인이 뭐죠? 그 조합 자체가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인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자체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법인으로 본다 라는 뜻이고 언제 성립되죠? 이것도 시험에 대해서 잘 나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이내에 그 뜬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뭐라 해야 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인가일이 성립이 아니라 등기일이 성립이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합니다 또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몇 가지 없어요 조금 나오다 말아요 그럼 나머지 이 조합에 관한 규정은 어디 있는 걸 준용해서 적용할까 여기 없는 것들은 나머지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에 갑을 합니다 그럼 사단법에 관해서 쭉 열고 당겼는데 거기 있는 걸 준용하면 된다 라고 전의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조합의 구성 하고 나왔죠 그럼 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것은 조합의 설립인가 들어서 조합의 구성입니다 그럼 조합은 크게 보면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조직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네 가지로 구성돼요 첫째는 조합원이 있겠죠 당연히 모여있는 조합원 그다음에 조합원을 이끌어가는 누가 있을까 그때는 임원들이 있겠죠 임원 세 번째는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여는 최고의결기관 총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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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있고 마지막 총회의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 한다는 건 어렵죠 다 자기 가사 사업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는데 이거 회의할 때마다 온다는 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 조합원 중에서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분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구성된 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기관 그걸 말하죠 대의원회 대의원회라는 조직이 있더라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네 가지 조직에 관련된 구성문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봤던 거에 관해서만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머리 한번 또 설계고 자 여기 돌아와서 지금 어디부터 보는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그랬었죠? 자 행위지안으로써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새로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순간 그 지역은 도시지역과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는다 그랬었죠? 다만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외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건 그러하지 않아다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건공형체 분물축이라는 일곱 가지 개발을 원할 때는 관악위의 창들한테 허가받으랍니다 특광특도시장군수라는 그 자들에게 여기는 특시가 빠져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잘못된 게 세종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로 보는데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특도시장군수 총장 특광특도시장군수한테 허가받고 하랍니다 그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 건축물도 허가 될 사항이고 건축만이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것까지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이때 허가받는 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놔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놔도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를 허가받습니다 자 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이것도 허가 대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안 받을 때는 격려한 행위들이 있어 첫째 재보권나 재난수변 응급추지 경작에 대한 토지 형제 변경 또는 관상용 정책 이미 도시개발구역에서 거기는 개발하지 않기로 거기는 까문게지 않기로 놔두기로 된 땅 거기다 물건 싸놓는 거 이런 건 허가받지 않고 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 허가받지 않는데 다만 경작지 안에다가 그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제 할 때는 그거는 허가를 받고 심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다 지정고시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선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때려 부숴야 될까 계속 지어도 될까 계속 시행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었죠 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그게 지정고시의 효과로써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지정고시의 효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된 거로 본다 해제의제가 있었죠 첫째는 뭐 했었죠?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하려고 공굴 다음 날부터 해제된 거로 본다 다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바꿔주는 처분 바로 환지처분 공굴 다음 날부터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저 마곡지구가 그냥 논밭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선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때도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밑으로 내려가 3년이 된 날까지 역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어도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무려 330만 년부터 이상 되더라 그러면 이 2년이 5년이 된 날로 바뀌고 3년 되는 날이 5년 되는 날으로 바뀌는데 처음에 나왔던 이 3년은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3년이라는 걸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이 해제되버리면 어떤 효과였을까 거기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뭐로 본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그래서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공사가 완료되면 그냥 도시적이고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으면 어떤 효과?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즉 도시적으로 전 농림적이었던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거로 보기로 했던 건 그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제 사업시행자로 가보자 그럼 사업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그 자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시행자는 몇 명 있다? 무려 12명이라는 사업시행자가 나옵니다 그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마디로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공공기관, 전부출용기관, 지방공사 묶어서 국지공정지라고 표현해요 국지공정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부출용기관, 지방공사 이 자들을 여기서는 공공시행자로 부르자 그중에 토지지턱공사, 수전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토수농관철매 토수농관철매 이 자들을 공공기관에 부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효도 안 들어가 하여튼 철제, 철제 요거는 정부출용기관이라고 하자 이 자들도 사업시행자로 지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들 말고도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나 신타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이 자들도 사업시행자로 지점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합은 어떤 때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지 조합은 수용방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누가 사업시행자 하는게 원칙일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나눠가자라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토지수이자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수이자가 너무 많으면 니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라 그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자가 하라 그 자료로 지정해준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배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이 자들을 보고 사업시행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시행자 변경하고 나오죠 우선 시행자 변경에 관한 건 이거는 기본서에서는 저 뒤에다 써놨으니까 이것도 오늘 시험 문제는 났던 분인데 이거는 기본서에서는 뒤에서부터 하니까 지금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먼저 설립하려면 뭐부터 한가 조합 설립 인가부터 파되됩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수이자 7명 이상 이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정관 등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한테 가야 돼 시장운수 구청장 한번 틀려버립니다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인가 받으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얼마 토지 면접 3분의 2 이상의 토지수이자의 동의와 토지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래서 그 동의 숫자 받는 방법은 써놨고 그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면적에는 국군지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 또 토지수의권을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수의하고 있으면 여러 명 각각 다 토지수의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수의자로 보는데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수의자로 보는데 다만 구분수의권을 갖는 기회는 구분수의자를 각각 토지수의자로 인정합니다 구분수의자 한 명 한 명보다 각각 토지수의자로 인정하죠 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그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걸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조합원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이때까지만 정리하고 그때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일까? 아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수의자부터 나왔는데 이게 조합의 구성에 관한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이 있어요 네 가지에 관해서는 우리 세부적인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본다 그랬으니까 이건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사가 도시 symb handlar 도시